네, 두바이에 도착했는데 보는 것도 엄청 아름다웠지만 지금 도시 돌아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아름다운 소리들도 되게 많았어요 펄큰 소리도 있었고 막 물소리도 있었고 사람 그냥 얘기한 소리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젊고 스타일리시한 두바이 모습 보게 됐어요 여기서는 힙합 컬쳐 충분히 많이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여기 해변에서 그 로코 뮤지션 한 명 있었어요 버즈 아일 아랍 호텔 바로 옆에였어요 와우 그래서 이 전통 악기 소리에 빠졌어요 제가 제가 두바이 있는 스튜디오를 가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믹스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의 최선을 다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는 최선을 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룰을 만들었고 여러분 이 소리들 직접 느끼고 싶고 듣고 싶으면 두발 직접 오셔야 돼요.